어머 다 완전히 오픈했네 그치? 선배들도 많고 신났다 애들 지금까지 춥지도 않은가봐 애들은 계속 익숙해서 누우니까 신났다 신났어 아주 아니 우리 테이블은 저기 항상 있었는데 저 테이블 같은게 여기도 있었거든 몇개 근데 다 없애고 선배들을 다 놓는구나 그치? 저거 뭐야? 재밌겠다 저거 저거 너무 재밌겠는데? 우리 타볼까? 여름에 아니 낮에 놀게 너무 많다 그치? 이제 너무 어둑해져 보인다 그치? 지금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레이크에서 수영도 하고 지금 사람들이 꽤 많이 있네요 어! 약속한거 부킹한거는 어퍼리먼트 왔어 메시지로 왔지 아우 나 발 너무 못생겼다 아니 이것도 지금 한 김에 어때? 편해? 제가 보는 하늘 너무 오랜만에 보내하거든요 하늘? 너무 좋지? 지금 8시 다 돼가는데 이 비켜지지 않은 날씨 그치? 쌀쌀하다 이제 쌀쌀해 근데 저 아직도 애들 봐봐 저 수영하는거 그니까 애들도 수영하고 애들은 추운지 모르지 그치? 응 한 살만 어렸을지 내가 들어가는데 한 살만 내가 한 살 줄여줄게 아니 지금은 동영상을 이제 영상을 찍을때랑 사진을 찍을때랑 내가 다시 영상을 찍을게 아니 사진 찍는다 지금 바람도 안불고 너무 좋아 오우 조세 냈어? 응? 얼굴을 가리면 안돼요 내가 할게 그렇지 키가 엄청 커보여 자기야 어? 원래 커 기럭지 엄청 긴데? 어? 응 자 밤에 먹을거 써갖고 와야겠다 응? 먹을거 그치 밤에 피크닉 가야지 응 아 저거 봐 굴르는거 봐 너무 재밌을거 같애 어? 어? 떨어지진 않아? 떨어지고 밑에가 암벽등반 손잡이가 다 있어가지고 잡고 거기서 굴르면 되고 하나하나 딛고 내리면 돼 응 어? 옆에도 타고 위에도 타고 해가지고 재밌겠다 어 내일 타볼거야? 조절해 너네 어른이? 아니 보트 어 여긴 작은 애들이 놀아도 되니까 여긴 아마 좀 낮을거 같기도 하고 저기가 저 봐봐 저기 고리 잡고 그냥 응? 와 아덴은 여기 사람 많을거 같애 많지 여기 너무 많을거 같애 여기 너무 많을거 같애 탈 수 있고 뒤에 세명 두명 네다섯명도 탈 수 있고 그치? 어 오우 재밌겠는데 어때? 응? 회들 종류가 많아? 응? 회들 종류가 많아? 응 이 투명한건 뭐야? 투명한걸 바뀌었네 그치? 어머 좋다 지금 여덟시가 넘었는데 정말 어우 끝내준다 시원하게 누네 이것도 다 체인지하고 너무 좋네 이것도 훨씬 의자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치? 이거 받침대 응? 다섯개 다 되어있고 벨트도 있고 벨트도 있고 벨트야? 응 앉아서 저기 있을 수 있을까? 응 앉아서 저기 있을 수 있을까? 저것도 아주 새건데 알버레이크들이 응? 그니까 저것도 새거 같애 응 그니까 저것도 새거 같애 생각보다 잘 안빠지네 응 잘 안빠져 오 잘 간다 오 저렇게 앉아서 앉아만 있어도 응 응? 앉아만 있어도 가는데? 응 어이 구명조끼 일단 입고 어 저거 봐봐 오 할 것 같은데 응? 레일 트라이 해봐 그래 그래 야 얘네 집은 끝내준다 얘네 집 전세 멋지다 그래 너 저올 때 그것만 좀 밸런스 맞추고 응 너 저올 때 그것만 좀 밸런스 맞추고 응 응 이 늦은 저녁에 밥 먹고 와서 너 부부가 페달 보드도 타고 하하 페달 보드도 타고 다 늦은 양 다 늦은 양 아 패밀리로 왔구나 그치? 완전 패밀리로 너무 좋겠다 이 날이 좋지 뭐 그치? 응 아 뭐 네 아이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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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저희 커뮤니티 알보레이크 커뮤니티 레이크 인데요. 오늘 여름이라 이렇게 샌드위치에서 친구들이 또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지금 여름 바깥스로 즐기고 있네요. 오늘은 남편 동료 회사 동료분들이 좀 오셔서 놀러 오셔서 이 레이크에 온 김에 다시 한번 저희도 사진으로 영상을 남겨놓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낚시도 하고 여기에서 물고기 많이 잡히긴 잡혀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레이크 가해 집들 풍경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늘이 와야지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좋고요. 지금 온도가 거의 30도가 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뜨거운 상태거든요. 일찍 오면 저렇게 썬베드에서, 썬베드는 여기에서 다 비치되어 있는 거라 일찍 오는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원하는 파라소유과 테이블과 의자나 이런 거는 직접 가져오시면 이렇게 그늘에서 온 가족이 또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저희 동네 레이크랍니다. 네, 한 번 정확히 알아. 예, 드디어 그때 얘기할까요? 16-15る, 그렇게 얘기하네요? 대여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이어트에 배거도 시원하니까, 이게 물을 안 끄고 갔네요. 오오. 뭐. 점점이 고생도 하셨습니다. principalmente, 한글자막 by 한효정